압도적 경제 콘텐츠의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압권 기업의 발견 시간입니다. 기업의 발견은 어떤 기업의 이야기를 좀 샅샅이 뒤져보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경영 전략을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상세하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산업계에서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분야는 뭔가 포트폴리오 변경,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국면에서 기업이 어떻게 생물처럼 달라지는가, 진화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왜 여기서 다룰까 싶은 기업,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다 알지 않나? 철광회사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담겨있는 친환경 전환과 2차전지 소재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철광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아래에 포스코라는 철광회사, 자회사가 100% 자회사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 자회사는 기업가치를 지주회사가 오롯이 가져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따로 상장돼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철광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스코가,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를 분할을 했던 거는 나머지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라는 회사를 묶어서 보면 철광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철광회사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광업이 워낙 주를 이루다 보면 나머지 사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을 통해서 철광회사를 따로 두고 나머지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신설회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수소 같은 회사들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철광회사가 있고 리튬회사가 있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가 있고 수소회사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을 포스코는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철광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철광 얘기가 할 게 뭐 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철광산업, 글로벌 철광산업이 처해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친환경 전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에요. 2021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에 있어서 철광업은 이게 14.3% 이게 단일업종에서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건 철광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수송 분야도 14.4%거든요. 생각해 보면 수송 분야, 대한민국에서 다니고 있는 모든 자동차 거기서 품는 이산화탄소와 철광업체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철광업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이라고 똑같은 철광이 아니라 그린 철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철광산업의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철광산업이 왜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뭔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사실 이전까지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사실 오염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철광산업은 인류가 철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철광업을 하는 본질적인 공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광산에서 철광석을 켜게 되면 그 안에 그 광물 안에 우리가 필요한 철이 얼마나 함의가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광석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품이 품이라는 건 그 철광석 안에 철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인데 이게 무려 60%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을 우리가 켜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할 철이 무려 60%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광물들을 보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보크사이트라는 광석에서 우리가 사용할 알루미늄을 추출해 내야 되는데 그때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 1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소중하다고 우리가 되게 귀하다고 여기는 금 같은 경우는 금광석이라는 원석을 켜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금은 0.03%밖에 안 됩니다. 공정적으로도 힘들고 이거를 켜내기도 힘들고 이거를 분리해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도 인간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장량도 품부하고 여기에 함유량 품위까지 높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철을 사용해서 굉장히 좋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우리가 인류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에 철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일종의 화학식을 잠깐 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찬찬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은 철과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소를 떼내고 우리는 철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소하고 친한 다른 친구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중요한 소재가 바로 일산화탄소. 이 탄소가 산소를 데려가면 철은 혼자 남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이 되는 거고 C와 O가 만나 CO2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철광석에서 철을 가져다가 자동차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HB도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물건을 보통 코크스라고 그러는데 코크스라는 거는 석탄입니다. 석탄인데 천도가 넘는 고온으로 장기간 구워서 만듭니다. 그래서 철광석과 코크스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을 만들게 되고 나머지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 방식은 고대의 대장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식이고 인류는 이 방식으로만 철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철을 굉장히 좋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뭔가 다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철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전 세계 모든 철광사들의 고민인 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고민인 겁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서 철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을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거기에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환원 반응이라는 건데요. 아까 철과 산소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산소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지금 산소를 데려가는 다른 친구가 탄소잖아요. 그런데 얘가 아니라 수소가 산소를 데려가면 철은 혼자 남아서 우리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게 되면 H2O,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속가능하게 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술 중에 이 수소를 사용해서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 기술을 누가 선도할 것인가가 결국 미래 철강 산업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스코가 이 분야에서 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앞서 있다라 그러면 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짜 큰 철강사들 많은데 거기서 이런 미래 기술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글로벌 10대 철강사 목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 보면 포스코가 지금 한 6위 정도가 되고 그 앞에 보면 바오우, 아르슬로미탈, 안강, 니폰스틸 이런 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중국에 있는 철강사라든지 유럽에 있는 철강사, 일본 철강사인데요. 여기에 규모가 굉장히 큰 거는 굉장히 많은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덩치를 굉장히 키워왔던 거고 철강은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수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워낙 시장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철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일 철강사,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규모의 인수합병을 하지 않고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글로벌 철강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미래의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철강사들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철강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가진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웨덴의 사브, SSAV라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두 번째는 하이렉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 세계에 있는 철강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지구의 기후의 적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하이스라는 글로벌 국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관련한 포럼인데 이 탈탄소 철강산업을 위해서 전 세계 철강회사들을 모은 주체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하이스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철강사들 좀 모여보세요. 여기 관련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좀 모여보세요. 우리가 혼자 혼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지속가능한 철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소환원제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모여보십시오 해서 모았던 데가 포스코였고 그 이름이 하이스입니다. 올해는 하이스에서도 2회 포럼이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스웨덴의 사브의 기술과 포스코의 하이렉스 기술들을 전 세계에 선보여주면서 이 기술 어떻습니까. 우리 이 기술을 통해서 장단점을 평가해가면서 우리가 미래 친환경 철강산업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라는 논의가 이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스 포럼에서는 21개국의 83개 기관 126명의 인원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서 포럼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유수의 철강사들은 모두 다 참여했고 글로벌 철강회사들도 다 협회들도 다 참여를 했고 여기에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나왔던 얘기 중에 그럼 수소환원 기술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두 개의 회사가 있다고 했죠. 스웨덴의 사브의 샤프트 방식 샤프트 환원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하이렉스 기술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샤프트 환원으로 같은 경우는 펠렛이라는 게 있어요. 펠렛은 뭐냐면 철강석을 동글동글하게 단단하게 굳힌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환원으로에다 쫙 집어넣고 지금은 이거를 천연가스로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가 아니라 뜨거운 수소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뜨거운 수소가 밀고 들어가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소가 산소를 빼내고 그러면 철이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얘를 전기로 해서 녹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파일럿화된 설비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지금 한 1톤 정도 시간당 1톤 정도를 생산하기는 하는데 과연 대규모로 이걸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이게 시간당 1톤이면 하루에 24톤 연간 한 870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간 8700톤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포스코 혼자 생산하는 철강만 연간 4천만 톤입니다. 연간 4천만 톤의 철강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환원로 샤프트 환원로에서는 연간 한 87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대규모로 이 철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샤프트 환원로에는 펠렛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펠렛은 주로 유럽에서 생산되는 적철광, 자철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체 글로벌하게 나오는 철강석 중에 펠렛의 비중은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철을 인류가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수소 환원 제출로 바꿔야 되는데 샤프트 환원로에서 사용하는 펠렛은 지금 현재 전체 철강석의 물동량의 13%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과연 샤프트 환원로로 다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환원로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 아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환원로의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열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단일 환원로로 돼 있기 때문에 열을 충분히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가 보여주고 있는 하이렉스 같은 경우는 환원로를 여러 단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열을 공급하기가 좀 쉬운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펠렛이 아니라 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는 철강석의 가루, 분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 해상 물동량의 68%를 차지하는 분철광석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대규모로 철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까 샤프트 환원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1톤 정도 되는 파일럿 모델이 있지만 하이렉스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렉스 기술은 그냥 기술적,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이 아니라 포스코가 200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파이렉스 공법을 좀 개량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파이렉스 공법으로 지금 연간 한 150만 톤 정도의 철강석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검증된 파이렉스 기술을 약간 개량해서 하이렉스 기술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좀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에 있는 플랜트 건설사와 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이 플랜트를 데모 플랜트를 2028년까지 만들고 2030년 상용화 검증을 거쳐서 2050년까지는 정말 탄소가 하나도 배출되지 않는 탄소 중립 철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경쟁력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샤프트 환원우가 더 효과를 발휘할지 아니면 하이렉스 기술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미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스웨덴의 업체와 한국의 업체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리나라 기업이고 그게 포스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스코의 기술이 정말 미래 기술 미래의 철강성을 만드는 기술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정말 공법상으로 친환경 기술적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점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철강업의 탄소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그냥 설명드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모습에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철강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의 세계 최대 정보 분석 기관입니다. S&P의 산하에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 금속산업 광업 관련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이번에 올해의 CEO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기업으로는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경쟁자가 알루미늄 1위 업체인 알루코, 브라질의 철강사, 호주의 광산업체 이런 데들 쟁쟁한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CEO들이 후보로 올랐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포스코가 여기서 상을 받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S&P 쪽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최정우 회장은 취임 이후 지주전환을 총해서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핵심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면서 전략적인 투자를 실행한 것 등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가 올해의 CEO상뿐만 아니라 올해의 기업과 최우수 철강사, 올해의 딜 부분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좀 누렸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철강사를 대표하는 세계 철강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회장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44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역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비롯해서 철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기술적 리더십을 인정받은 부분들을 이번에 최정우 회장이 철강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것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포스코딩스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 주가 측위를 보면 정고점이 한 41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쭉 내려와서 저점으로 한 21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3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철강사들의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석이 한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해서 코로나 직후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주 원료인 호주의 석탄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산업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19로 봉쇄를 하다 보니까 바우산 강철 같은 경우는 순위기 1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74%까지 떨어졌고 인상강철도 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줄근국의 철강업체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철강사들의 어떤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철강산업의 동향을 보더라도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철강은 자동차, 건설, 조선 이런 데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면 사실 상반기 중에는 철강업의 개선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오는 측면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포스콜딩스는 침수 피해 얼마 전에 태풍에서 침수 피해가 나서 일회성 비용이 단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전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부양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철강회사들의 주가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회사를 바라보는 평가가 좀 다른 점이 인상적인데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 두 군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증권은 목표가가 45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가 32만 원이에요.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라는 부분이 기업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주가를 평가할 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PBR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한 PBR 0.6배 나쁘면 한 0.3배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포스코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게 포스코를 단순히 철강회사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관련한 회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 주가가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PBR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그런 기법들은 성숙산업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성숙한 산업들 많이 성장했을 때 가격이 좀 올라가면 기업의 이익이 좀 나고 가격이 좀 내려가면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 때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성장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가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코를 성숙산업에 있는 철강업으로 보게 된다면 PBR 기준으로 0.6에서 0.4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으로 평가를 할 테고 그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성장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여기와 그 2차전지 소재 부분을 분리해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목표 주가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포스코의 매출 영업이익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철강업에서 얻은 영업이익이 무려 8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강업이 영업이익의 86%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산업을 무엇을 하든지 이 회사는 철강산업이고 성숙산업이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 기준으로 포스코가 영업지익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중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강업의 비중은 한 45%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친환경 미래 소재 비중이 현재는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대충 한 40% 가까운 그 정도 비중으로 영업이익 비중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를 2030년 기준이니까 지금부터 미래 친환경 소재 비중이 40% 되니까 여기서 훨씬 더 높게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변화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포스코라는 회사를 단순 철강 회사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2차전지 소재 회사로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친환경 철강과 더해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친환경 미래 소재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전지 소재의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수소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좀 재미있는 부분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직접 리튬을 캐고 가공하고 이거를 가공해서 2차전지 소재로 만들어내는 이런 서플라이체인 전 과정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는 일단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호는 일종의 리튬이 담겨 있는 물, 호수 같은 건데 여기서 리튬을 건져낼 수도 있고 호주에 리튬 광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을 광석에서 캐서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광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3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하는 채비를 갖추고 있고요. 염수 리튬은 12만 톤, 광석 리튬은 15만 톤, 그리고 리사이클링,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얻은 리사이클링 리튬을 한 3만 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광석, 원재료를 가지고 리튬을 원료로 만드는 리사이클링에서 리튬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리튬을 만들게 되면 이 리튬을 어디서 사용하느냐? 바로 여기 양극제를 만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러면 원 광석에서, 염호에서 리튬을 가공하고 그 리튬을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해서 양극제로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낸 양극제가 배터리 업체로 납품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염수 리튬 공장은 현재 2단계 공장 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1단계 2만 5천 톤, 2단계 2만 5천 톤에서 한 5만 톤 정도의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3월에 착공을 했고 2024년 상반기 중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들었을 때 2차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업체 미래 소재 비중이 1%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리튬 광산과 염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리튬을 만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래 환경 소재 분야의 래수정업 비중이 적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매출이 눈에 보이게 되려면 2024년 상반기 중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가서 매출 영업이익 잡히는 거 보고 생각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미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면 공장이 완성된다 그러면 그 정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고 그 정도 물량이 나오면 어디다 팔아야 되느냐?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에 파기 때문에 일종의 정해진 미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시장에서 언제쯤 평가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마다 많은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분이라면 그게 생산이 임박했을 때 이쯤 돼야 포스코를 2차전지 소재 원재료 회사로 인정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공격적인 분이라면 이미 공장 투자 다 하고서 만들어질 거라 그러면 선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아르헨티나 여모에 매장된 리튬 양은 약 1350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수유를 고려하면 한 280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을 최종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공정은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착공을 해서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리튬을 가져와서 리튬 배터리에 넣을 수 있는 리튬으로 가공하는 그 공장은 2025년이 되면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리튬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1공장 첫 번째 단계에서 2만 5천 톤 정도 되면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첫 번째 공정 한 1조 5천억 투자해서 2만 5천 톤 규모를 만들었는데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이 공장이 완성되기 전에 2단계 투자를 했고 그리고 3단계 4단계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연 10만 대 체제의 생산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니켈 광산도 가지고 있는데요. 니켈 광산에서 만들어진 니켈을 가지고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니켈 형태로 만들고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N 전구체를 만들게 되는데 파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니켈은 포스코 케미칼로 가고 흑연 광산에서 만들어진 흑연은 음극재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극연 콜타르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케미칼로 가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고 이게 배터리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또 다 사용하게 되면 얘기가 다시 리사이클링이 되고 리사이클링이 되면 다시 니튬, 니켈, 흑연으로 분할이 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에 따라서 우리가 배터리 공급망을 구성할 때 그냥 배터리 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밑단에 있는 원재료부터 최종 배터리까지를 중국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터리 셀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 밑단에 양극재라든지 전구체라든지 니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망을 새로 만드는 과정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10월 7일에 LG에너지 솔루션과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재 포괄적 업무 협약이라고 한다면 사실 2차 전지의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 LG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공급하는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를 공급하는 곳은 포스코 케미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기본 소재가 되는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스코가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영역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함께 해보자 라는 부분들을 셀 회사와 거기에 소재 회사 원재료를 한 번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7년 동안 양극재 음극재 구매를 포스코 그룹에서 하겠다라는 거고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소재 공급과 IRA에 따른 권역별 증설 가속화 계획 그러니까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 소재들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LG엔솔이 배터리를 만들는데 대량으로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업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GS에너지하고도 합작소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름이 포스코 GS 에코버트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조인트벤트 형식인데 여기는 주로 뭔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다시 그 배터리를 소재로 만드는 재활용 사업인데요. 여기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진단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어떤 상황인가 얘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가 재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재사용하는 BASS, 배터리 리사 서비스를 함께 착수하기로 하면서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이 공급망을 아예 새로 재편해야 되는 과정에서 원재료부터 소재 그리고 최종 배터리 셀 그리고 리사이클링까지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포스코 그룹을 비롯한 LG, GS 그룹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 변경 기업을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포트폴리오가 변경되는 그 방식과 과정에 있어서 이게 언제쯤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케미칼은 2018년에 포스코케미텍과 포스코ESM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포스코케미텍 같은 경우는 내화물을 주로 하던 회사인데 내화물이라는 게 뭐냐면 제철소를 운영하려면 고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로는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견뎌낼 수 있는 벽돌 이런 것들이 내화벽돌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생석회, 콜타르 같은 사업들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포스코의 자회사들은 대부분 철강산업에 필요한 업무들을 주로 나눠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큰 철강산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광로를 짓기도 하고 내화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계열사들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그룹에 있는 회사들을 평가할 때는 철강업이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고 잘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철강업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케미텍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포스코케미텍이 음극제 사업을 언제부터 했냐면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11년 된 전인데 이전에 GS라든지 애경이라든지 포스코케미텍 이런 데가 음극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산화율, 음극제의 국산화율이 0.1%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의 음극제 기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단에서 있는 거지 이 음극제를 뭔가 사다 뭘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일본이 했습니다. 특히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돼서야 최초로 인조흑연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고 올해 8월에 양산을 시작했어요. 음극제를 처음 시작한 건 2011년이지만 최종적으로 인조흑연의 양산에 성공했던 거는 올해 8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ESM이 양극제를 시작했던 거는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케미텍과 포스코 ESM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포스코케미칼인데 포스코케미텍은 2011년에 음극제를 시작했고 포스코 ESM은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전에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빛을 발한 건 언제냐라고 본다면 포스코케미텍과 포스코 ESM은 음극제, 양극제를 10년 전부터 하기도 했었고 이 두 회사가 합쳐진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제, 음극제 사업을 예전부터 하긴 했는데 이게 10여 년 동안 쭉 그냥 내암을 만드는 포스코의 계열사 정도로 인정을 받다가 실제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올랐던 부분은 이 부분. 2022년 3월이 되어서야 여기가 2차전지 소재 회사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게 기술을 미리 하는 것도 있고 시장이 열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가 포스코에다가 물품되는 자회사가 아니라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꽤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가격이 거의 한 3만 원대에서 거의 24만 원까지 8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는 미리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정해진 미래,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정해져 있고 그 산업의 전망이 밝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 회사는 평가를 좀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그 전에 그냥 포스코 자회사가 아니라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렇게 멀티풀이 달라지면서 주가가 쫙 올라가는 거고 그것처럼 포스코 같은 경우도 단순 철강사라고 본다면 지금 PBR 0.3, 0.1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기가 포트폴리오상 보니까 철강업은 그래, 철강업은 이 정도 사이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겠지만 여기서 친환경 소재, 친환경 미래 소재 분야에서 만약에 성장성이 보인다 그러면 포스코를 홀딩스를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포스코딩스를 보면서 여기서 포스코 기업이 정말 염호도 가지고 있고 광산도 가지고 있고 ETK 광산도 갖고 있고 이걸 가공할 수도 있고 가공해서 그걸 양재로 만들 수 있는 자회사도 있고 자회사가 만들게 되면 그거 물건을 사줄 LG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LG에너지 배터리 다 하고 나면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체대도 갖추고 있고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공장도 광양에 또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앞에 놓인 과제도 많아요. 이게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기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고요. 거기서 글로벌 수요 둔화가 있는 와중에서 철강업의 실적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내년에는 중국 경제가 좀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수 사건을 비롯한 산재 사건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최정우 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 환경 사회 가치를 더하는 여기서 기업으로서의 가치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하는 것에 대한 캠페인으로서 기업 시민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기업 시민은 뭐냐면 시민들이 국가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시민의식을 갖춰야 되듯이 기업이 단순히 돈 버는 도구가 아니라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 기업 시민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잘 벌면 되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철강업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돈 벌기도 쉽지 않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훨씬 더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는 게 포스코홀딩스에 가진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에요. 그리고 미래 친환경 철강업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도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실행해 나가야 되는 거고 공급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공급망을 제일 원재료부터 광석부터 해서 최종 땅까지를 다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968년에 설립돼서 최정우 회장이 취임했던 2018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50년의 기간은 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50년 포스코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홀딩스를 출범을 시키면서 50년 전 한국의 미래산업은 철강이었다. 포스코가 만들어졌을 때 미래산업은 철강이었고 그 역할을 포스코가 했다. 지난 50년간. 그렇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산업은 친환경 미래소재가 될 것이고 앞으로 50년 포스코홀딩스는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현재의 기업가치를 3배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주가가 3배 가면 좋겠지만 2030년은 조금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가 변하고 있고 그 변화가 미래지향적이고 여기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공급망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공급망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앞건 기업의 발견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취재기자로서 산업현장을 바라볼 때 이런 이야기들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기존에 인식됐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건 기업의 발견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의 권순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